랩지노믹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29일 4만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3월 18일만 6,7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8일 2,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23일 1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9.1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9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10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6%에서 약 1.6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28일 약 3.7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2월 18일 약 0.6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730억원이며 2015년 235억 대비 약 633.5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99억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7,641.9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6.19%입니다 순이익은 약 646억원으로 2015년 16억 대비 약 3,876.5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7.38%입니다 렙지노믹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61배이며 지난 2015년 75.1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2.5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69배이며 지난 2015년 5.5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1.2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6.34% ROE는 47.94%입니다 렙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3,629억 6,80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2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4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8위입니다 매출액은 1,730억 3,9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51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99억 2,66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49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646억 7,4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96위, 코스닥 종목 기준 55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랩지노믹스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